안녕하세요. 옥샘입니다. 24년 9월 고2 모의고사 30번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최초의 인류, 인간, 오스트라로피테쿠스 얘네들이 어떻게 진화되었고 어떻게 전세계로 이렇게 이주해 나갔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내신에 최적화되도록 분석 들어갑니다. The first human beings probably evolved in tropical regions. 끊어주고요. Where survival was possible without clothing. 최초의 human being, 인간은 아마도 진화했다. 어디서? 열대지역에서 진화했다. 관계부사가 나옵니다. 완벽한 문장이 이어지겠죠? 생존이 가능했었던, 뭐 없이, 옷 없이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where 대신에 in which를 적을 수 있다라는 게 문법적으로 중요하고요.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최초의 인간이 열대지방에서 진화된 이유가 옷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likely that they had a very dark skin because light skin would have given little protection against the burning rays of the sun. 이 문장을 보시면 It is likely that 할 때 It은 가주어로 보시고 that 이하가 진주어 접속사니까 완벽한 문장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It is likely that 그러면 뭐 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인간들은 매우 어두운 톤의 피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블랙피플처럼요. 왜냐하면, 라이 스킨, 밝은 피부, 백인 같은 밝은 피부는 would have given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would have pp, 조동사 have pp는 과거에 대한 추측,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would have pp를 써야 되니까 이런 동사의 형태를 좀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little은 부정문이고, a little은 긍정문이죠. 만약에 피부가 밝았다면, 피부가 밝았다면, 밝은 피부라면 그랬습니다. 가정법적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해석하셔야 돼요. 만약에 밝은 피부라면, the burning rays of the sun, burning 그러면 불타는, 타오르는, 불타오르네. 죄송합니다. 태양광선, 강렬한 태양광선에 맞서서 보호 기능을 거의 주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 little과 a little, 거의 주지 못하다. 부정적 요소로 문장을 해석해야 되니까, little이 맞는 거죠. 좋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would have pp, little, or little 구분하는 문제 잘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ere is a debate about whether these people spread into other parts of the world, or instead, whether people developed independently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자, 보시면 there is 있다 그랬고요. 디베이트, 논쟁이 있대요. 논쟁. 디베이트에다가 논쟁이라고 적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weather와 여기 weather에다가 형광펜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o아에다가 이제 병렬이죠. 그러니까 o아를 중심으로 weather, 절이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자, 뭐뭐에 관한 논쟁이 있다. 인지 아닌지. 이 사람들이 spread into other parts of the world. 세상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는지. 이 말입니다. 이거는 spread의 과거형이 뭐예요? spread죠. 그렇죠? spread의 과거형이 spread입니다. 과거형 동사고요. 혹은 대신에 사람들이 develop, 이렇게 발생했는지, 진화했는지, 어디서 independent라는 말은 독립적으로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에 막 생겨났는지, 아니면 아프리카의 오스타라 피테쿠스가 그쪽으로 이주를 한 건지에 관한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논쟁, ongoing debate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spread into 대신에 migrated to, 이런 단어로 살짝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independently라는 단어가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in을 빼버리면서 dependently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whichever the case, it is believed that in time they became capable of spreading out from Africa, eventually to the most of the world. 어느 경우이든 간에 이 말인데요. 잘 볼까요? whichever the case might be인데, might be는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문장 구조가 이해되시죠? 그 경우가 어느 것이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그 케이스라는 말은, 앞에 문장을 보세요.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진화되었느냐, 어느 경우든 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죠? 사람들에게 믿기어지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it is believed,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뭐뭐라고 믿기어진다. 자, 뭐, in time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그들이 became capable of, 뭐뭐할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be capable of, 뭐할 능력이 되었다. 아프리카에서 퍼져 밖으로 나갔을 능력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분의 세상까지 갈 능력이 되었다라고 믿기어진다.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whichever the case might be인데, might be가 생략된 구조, it is believed that 가주어 진주어 구조고, in time은 해석에 보면 언젠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해석 못 믿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be capable of입니다. 뭐뭐를 능력이 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incapable of라고 쓰면 안 되겠죠? incapable of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안 되고 capable of가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spread out 그러면 퍼져나가다. 아프리카에서부터 밖으로 퍼져나갈 능력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대부분의 세상까지 이르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is was probably because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 changed.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것은, 이것이라는 건 여러분 다시 한번 표시해 두세요. 4번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로 이렇게 이주해 나갔다라는 것은 뭐뭐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because냐, why냐, why냐, because냐 선택하는 문제, 어휘 문제에 나올 수 있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랬으니까, because를 적어야 됩니다. 그들의 신체적 특징들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신체적 특징이냐, 아니면 지적 특징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는 physical이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얘네들의 신체적 특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 예시가 나오거든요. 다음 문장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early harmonies, 우리 harmonie는 잘 볼까요? 사전에 보시면은, 보고 계신가요? 예, 보이나요? 보이죠? 네, 보이겠죠? 예, 뭐하는 거야? harmonie 그러면 이제 인류를 말하면 인류, 이제 사전 찾아놨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초기 인류는 아마도 걷지 않았어요. upright, 그럼 이제 직립해서, 부사로 보시면 돼요. onto legs라고 적을까요?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기어다녔나요? 예, 하지만 그들이 그 능력, 자, 그 능력이라는 말은 직립보행 능력을 발달시켰을 때 그들은 아무래도 두 발로 뛸 수 있으니까 더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신체적 특징이 얘네들이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로 이렇게 이주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예를 들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가봅시다. More important perhaps was their development of tool making.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언어의 응집성이라 그러는데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 그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They could travel more efficiently and more important. 그래서 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도치가 되어 있잖아요. 동사, 주어, 주어, 동사, 보호잖아요. 이 문장은 도치거든요. 그리고 도치를 왜 시켰느냐. 맨 마지막에 more efficiently라는 비교급에서 more important로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좀 글을 속된 말로 간지나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구를 만드는 그들의 발달, 그들의 발달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직립보행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도구를 만드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주어, 동사, 보호, 문장, 구조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도구가 생겼어요. 도구를 가지고 with tools, they could hunt other animals. 그렇죠? So, they could consume more protein, 단백질, protein, and fat than their low-energy vegetarian diet would have provided. 자, 도구를 가지고 그들은 다른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었죠. 자, 우리가 그때가 풀때기만 먹다가 이제 막, 어? 막 멧돼지를 잡아먹어. 그들은 다른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고. So, 그래서 그들은 consume, consume 뭡니까? 섭취하다, eat, 먹다죠. 먹을 수 있었대. 더 많은 단백질과 지방, 모 형광펜, 된 형광펜, 뭐뭐보다. 뭐보다? 그들의 low-energy vegetarian diet, 저에너지 채식 식단, 수렵 생활의 저에너지 채식 식단이었다면 제공했을 것보다 더 많은 이랬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would have provided를 쓰는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과거 사실에 대한 어떤 추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동사의 형태도 잘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Not only, but also 등장했습니다. Not only, but also. Not only their bodies, but also their brains would have been changed with more energy. The brain means lots of energy to grow. 자, 그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뇌도 바뀌었을 겁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있었다면 바뀌었겠죠. 이것도 이제 어쨌든 would have provided, would have been changed, 다 같은 계열로 가는 거니까 단지하고 수동태라는 거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the brain, 뇌는요. 뇌는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문장 썼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단이 어떻게 됐나요? 더 풍요로워졌죠. 그래서 뭘 적어야 돼요? 줄어든 게 아니라 expanded, 뭔가 확장되었다, 많아졌다, increased 되었다. 그래서 허미니즘, 우리 인류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단어와 이 두 단어가 독해 지문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이 내용, 이 내용은 내가 발달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변했다는 얘기. 내가 변했다는 건 지적으로 이런 얘기죠.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맞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도구를 만드는 것도 어찌 보면 지적 영역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되게 압축, 모든 걸 압축하는 문장입니다. 그들의 식단이 확장하면서, 식단이 더 풍요로워지면서, 그죠? 채식과 육식을 모두 다 하면서. 허미니즘, 인류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인텔렉츄얼리, 지적으로도 그들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테리토리는 영역입니다. 영역. 영역이라고 해석을 합시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파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관계부사 쓴 거 잘 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would have given, 그 다음에 would have provide, would have been changed. 가정법 과거 완료를 형성하는 조동사이브 pp를 잘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weather와 weather, 병렬구조 봐 두시고, 인디펜던틀리냐, 디펜던틀리냐, 이 단어 잘 봐 두시고, 이것도 이제 빈칸 넣기의 physical이냐, intellectual이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치구문도 나와 있고요. 도치구문, 언어의 음집성의 원리, 도치구문은 조금 설명이 어려웠지만, 그 다음에 비교급 more than, 이런 거 봐 두시고, 마지막에 빈칸 넣기의 physical, intellectually, 이 부사를 두 개 다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 Evolution and spread, 진화와 그 다음에 퍼져나가는 것, 인류, 초기 인류, 얘네들이 집중했죠. 어댑테이션은 적응입니다. 적응, 어떤 적응이냐, 직립보행, 아니면 도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글로벌 익스펜션, 전세계로의 확장과, 그리고 지적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전체 내용을 최대한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